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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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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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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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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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글 우리가 인천 월미도를 생각하시죠. 그때 당시에 월미도는 전국에서 월미도로 여행을 올 정도로 굉장한 풍시지구였어요. 안간 명세였는데 그 풍경을 이 노래에 어떻게 담아야 할까?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요. 어떠한 식으로 음악적으로 표현이 됐는지 두 곡을 함께 감상을 해보시죠. 감사합니다. 저게 좋은데?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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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